그래, 사는 걸로. 나는 이런 너무 좋은 걸 너무 좋아해요. 이거 진짜 마지막 그거다, 우리. 마지막 관찰. 아이씨 따라. 아이씨 따라. 또 딴 따라오니까 또 뭐 사람들 엄청 좋아하시면서 막. 흘러간 다음에 랍스터. 라푸라푸. 알리마구. 혼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르고 있어요. 제가 자주 와서 알거든요. 딱 사는 게 있어요. 항상 왔다, 왔다. 이걸 사시미로. 이걸 사시미로 먹을 건데. 오케이. 이거 공항 가기 전에 항상 먹거든요, 제가. 진짜? 산드로 코스래요, 여기가 지금. 공항 근처예요. 만져보실래요? 포인트입니다. 괜찮아? 우와. 우와. 어디? 여기. 사실 수호 조심해, 개님.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따가워. 이게 나가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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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내 옷도 아니야. 산드로. 산드로 옷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김현철 표정 봐. 봤어. 봤어. 날 봤어. 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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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표정 봐. 김현철 표정 이런 걸 또 무서워해. 꽉, 꽉, 꽉. 꽉 잡아. 꽉. 우와. 우와. 얘 눈물 쳤어. 우와. 이게 파라색. 진짜 크다. 크다. 진짜 크죠? 이거를 회로 먹을 거예요. 회로. 이걸 회로 먹어요? 오우. 허머지 킬로그램. 엄청 졸려가구나. 한국에서 이거 먹으려고 해야 돼. 알리망호, 알리망호. 오케이. 이걸 칠리로 먹고요. 디스카우. 라풀람 가서 한번. 라풀라푸 왔습니다. 오늘은 튀긴 걸로. 라풀라푸. 오케이. 새우. 새우. 우와, 너무 커. 진짜 팔뚝 많아. 오케이. 반달라푸 잔. 저희 그럼 식당으로 가겠습니다.